지금 깡돌이랑 산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기 전에 요즘에 찐득이도 있고 그러니까 찐득이나 모기 이런 기피제를 먼저 뿌려주고 그리고 가려고 그래요. 알았지 깡돌? 깡돌을 이거 먼저 뿌리고 가자. 이거 뿌렸으니까 이제 찐득이 안 붙을 거야. 냄새 좋은데? 냄새 좋아. 가자 이제 깡돌아. 산에 가자. 깡돌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신나해요. 깡돌아 일로와. 형 간다. 깡돌 가자 가자. 간다. 깡돌아 형 간다. 깡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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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놀아 놀아 형 안가 페이크였어 물 되게 좋아 깨끗한 물이야 이 물 마셔도 돼 일급수야 일급수 우리 지하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산에 올 때는 물병이 필요 없네 슬슬 이제 산에 올라가 볼까 깡도라 본격적으로 오케이 꺼꺼 깡도라 이게 뭔지 알아 개나리야 개나리 형이 아는 꽃이 몇 개였거든 개나리 나라 가자 가자 야 계단이 많이 편네 깡도라 응? 너도 꽃 좀 봐 개나리 어때 어? 개나리 가자 지금 뭐야 코스모스인가 난 보라색이면 다 코스모스 같아 이제 나무 뜯어먹는 거 가자 깡돌 형 간다 그치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아는 건가 가자 가자 강덕 우리 산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그치 깡돌아 산에 우리 오랜만에 오지 가자 가게 어때 좋지 형이 체력단련을 너랑 산 타는 걸로 해야겠어 찐등이랑 모기 퇴치제 뿌렸으니까 막껏 돌아다녀 돼 막껏 돌아다녀 그냥 쩌 위에 올라가서 우리 간식 먹자 물을 잘 따가고 있자 아따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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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빠져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되잉 가자 가자 잘 오고있지 건돌아 물이다 어 마셔 이거 건돌아 이거 마셔 이물 마셔 일곱술 일곱술 물 안 마셔도 돼? 물 마실까? 형은 세수 한번 할래 아 시원하다 자 건돌이 물 마셔 올라와 가 올라와 오 잘했어 깡돌이 잘했어 깡돌이 오 깡돌이 산 잘타네 대박 가자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알았지? 깡돌이 올라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고 있어요 지금 간식도 먹고 깡돌 간식 먹어 간식 먹어 간식 응? 앉아줘 어디였어 형이 준거 이거 먹어 그거 먹으면서 에너지 보충하고 있어 알았지? 깡돌이 저희 동네 뒷산 그냥 괜찮지 뒷산칭은 좀 크다잉 그치? 지금 고구마에 고기 말린거 그거 간식으로 줬는데 잘 먹네요 지금 힘들게 산에 올라왔으니까 에너지 보충하고 이제 가야죠 맛있지? 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거야 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거야 깡돌아 산에 오니까 좋지 경치 봐라 날씨도 좋아가지고 엄청 좋네 햇빛 찍어 다음에는 김밥 싸가지고 와야겠다 그치 형 김밥 먹고싶은데 이제 갈까? 내려가니? 이리 사람들이 없고 개도 없는 산에 봤을때는 이렇게 줄 풀어주고 같이 걸어요 그래도 잘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가 뭔지는 다 아는거 같아요 어디로 내려가야될줄 알아? 똥돌이 어디로 내려가야될줄 알아? 똥돌이 여기 아니야 똥돌이 여기 어디 내려가는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아닌데 똥돌아 똥돌아 일로와 여기 이리 여기다 똥돌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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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로와 가자 일로와 가자 내려간다 일로와 내려와 내려와 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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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 가 내려가 가 가야지 가야지 형 야 비켜 가야지 형이 갑시다 갑시다 우리 동네 벚꽃이 많네 우리 동네 벚꽃이 많네 가 가 가 가 오늘은 깡돌이랑 산에 갔다 왔는데요 갔다와서 수고했다고 간식 먹이고 있어요 깡돌 오늘 재밌었지? 주만간에 또 산에 한번 가자